제가 누군지 아세요? 모르지요. 제가 누군지 아세요? 모르지요. 저도 그렇게 모르겠어요. 축구는 좋아하세요? 좋아하지. 저한테 뭐 이런데서 뭐 축구 좋아하나. 안 누구지 그는 거. 안 누구지 그는 거. 여국에 넣는 놈이 이렇게 하는 미스코리하고 장칸에 넣는 거. 여국에 넣는 놈이 이렇게 하는 미스코리하고 장칸에 넣는 거. 안재욱인가? 그것도 뭐라고 이제 기쏘고 있는데 이 한 번 넣고 이 반지에 기쏘고 있는 거는 몰라? 한 번 넣고 이 반지에 기쏘고 있는 거는 몰라? 아유 가르쳐주세요. 걔를 모르고 축구 얘기를 해요. 설마 기사님이 왔을 거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고. 살이 쪄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. 신정환인가? 그런 거야? 그런 거? 아니지만 그 미스코리아인가? 네. 신정환인가?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승은 뭔가? 안 씨입니다. 안 씨 양반이지. 여기 동네도 안 씨. 우리 여기 이쪽에는 안상수, 안덕수, 안용수다 그래도. 안상수는 지금 우리 강아야. 안 용수하고 또 시우현 또. 나랑 친하지. 저는 아직 또 누군지 모르시죠? 네. 뭐엄화 쟤 vertically? 뭐엄화 쟤 뭐야. 뭘 비지고 опыт! 그 때 게다가 뭘 뭐여 뭐여 왜 도움이 됬다. 뭐야 나왔던가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. 어후 왜 몰라서 누가 왔더랬냐 이러면 내가 얘기해줘야지. 제가 누구라는 걸 상대방이 알면 저도 되게 불편하고. 벽이 좀 생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. 몰라도 한다고 서운한 건 없어요.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형님. 뭐 골랐어? 우리 저 동네 집안 동네인데. 아 예 안녕하세요. 수고하시죠. 네네네. 방송하고 있는 친구예요. 집안 형. 집안 형. 집안 형. 집안 형. 저거 보르차. 어떤 거요? 보르차요? 보르차요? 갖고 오겠습니다. 탄련된 애가 안 돼. 보르차. 어르신 보르차. 어르신 보르차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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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냉동실에다가 꽤 많이 넣었죠. 옥수수를 익혀서 냉동실에 넣으면. 그전에 골라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쪄서 킥구슬에다 매달아 말려요. 소개는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.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저에 대한 존재를 모르시니까 소개를 안 시켜준 것 같아요. 딱히. 저는 뭐 거의 그림자 같아요. 상 치우라고 그러고. 딱 뒤집어서. 아 예 알겠습니다. 상 치우고. 한 번쯤 맘을 걸게. 한 번쯤 맘을 걸게. 언제쯤일까. 언제쯤일까. 누가 송보일까 지금. 누가 송보일까 지금. 파리아 보신 거예요? 제가 왔지 그럼. 파리아 그런 거 요런 거야. 세 마리 피자님. 따르신데요? 치만. 파리 치는 방에다 하나 놓아놨어요. 있어요. 근데 이분은. 바람 밖에서 들어오면 문 옆에 앉았다 장대에 붙어서 쫓아 들어오는데. 앞에도 먼저 들어오는데 뭐. 사람보다 먼저 들어와. 내가 가져가지고. 파리요? 그럼. 지금 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? 파리아이는 먼저 들어오는데 앞으로. 아 파리가 먼저 들어온다고. 그런 거라. 이 저 약방 그런 데서. 파리 한 마리 잡은 걸로 해서. 한 10분을 얘기하실 거였을 때. 계속 연결고리로 해서 이제 말씀 나눠서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. 오랜 다 지나갔지만. 우리가 지금. 기억이 있어. 이제 거의 만 원이야. 뭐야. 그러니까. 파마. 어디야. 어디야. 이 얘기해서 봐주니까. 누구야. 어. 아무튼 버릴라기로 왔어. 뭘 바보기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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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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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. 어떻게. 어떻게. 공감장치. 어떻게. 공감장치. 하하. 자기가 이미 더 어렵지당하는 거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하하. 성함도 소개 안 시켜서 빨간 옷 입으신 분 위아래 청을 입으신 트위스트 김 한 번도 저희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생활하는데 들어와서 이 흐름을 패턴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좋죠. 감사합니다.